안녕하세요. 온누무태현재입니다. 오늘은 어깨 처짐 혹은 드롭셀더 티셔츠 옆선에서 소매 연결 시 가윗밥 없이도 겨드랑이 부분이 씹히지 않게끔 봉제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 과정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셀더 티셔츠 앞뒤판을 겉면끼리 포갠 상태에서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후 오보록 먼저 해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소매산을 먼저 달아주는데 소매감을 마찬가지로 몸판과 겉면끼리 포기놓은 상태에서 한쪽 옆선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어깨 중심과 소매 중심 서로 맞닿게 해서 시침핀 임시 고정 해주시고 양쪽 끝선 같은 경우에는 몸판에 소매가 만나는 위치 완성선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소매를 1cm 바깥쪽으로 해야 나중에 1cm 시접으로 봉제를 했을 때 이 완성선이 딱 맞아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위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임시 고정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일자로 쭉 박음질을 보통은 완성선에서 완성선까지만 빼고 난 다음에 쭉 박음질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 많으셨을 텐데 어 드롭셀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이 옆구리 쪽 아니 아니 겨드랑이 쪽이 잘못하면 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을 좀 씹히지 않게끔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완성선이 요정도 위치에 있었죠. 그러면 완성선 위치에서 이쪽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박음질해서 여기 1cm 시작으로 박음질해서 쭉 내려갈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완성선에서 이 끝쪽 부분 사선, 그 다음에 1cm 완성선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과 끝은 박음질을 해줄 거에요. 여기서 노루발 들고 연단 한쪽으로 돌려주고 난 후에 사선 이런 식으로 지금 위, 아래 모두 사선으로 끝쪽을 1cm 완성선에서 아래쪽으로 1cm 사선으로 박음질을 해줬어요. 오버록 해줄 때에는 바늘을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노루발 들고 요정도 위치 지금 되는 부분에 바늘 선을 이 정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일단 시작 그리고 끝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선으로 꺾이 있잖아요. 끝나는 부분은 그냥 한 0.5cm 정도 남기고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중독선에서 뺐어요. 자 시작 부분은 아까 이 정도 양쪽 소매산 박음질으로 오버록한 모습이구요. 그리고 겉감 쪽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안감 쪽으로 보시면 몸판의 앞판에서 뒷판 쪽으로 어깨선 시접은 향하게 해주시고 소매산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소매 쪽으로 바깥쪽 소매 쪽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저는 이 과정까지 하고 난 후에 원래는 이 소매산 부분을 이제 소매 쪽으로 시접을 두고 다름질을 한 번씩 양쪽 다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안감 쪽에서 반 접어서 보시면 양쪽 이제 옆선부터 소매까지 이제 박음질을 해줄 건데 밑단 시침핀 임시 고정 끝선 자 이 겨드랑이 쪽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이 몸판 쪽에서 그러니까 옆구리 선 옆선 쪽에서 소매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완성선 박음질을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몸판 쪽에서 소매 쪽으로 시접을 향하도록 자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박음질 할 때는 시접이 지금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자 반대쪽으로 지금 이렇게 박음질을 하기가 편하니까 시접 방향대로 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 이쪽 선 박음질 할 때는 자 뒷판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박음질 할 거예요. 자 소매 옆선부터 소매 안쪽에 2,3부분까지 쭉 한 번에 연결해 줄게요. 자 벼드랑이 있는 데까지 왔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서 바로 또 이 중심 완성선에서 바늘 왔다가 꺾어서 가시면 이 겨드랑이 부분 씹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실 때 최대한 일자로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일자로 최대한 이렇게 내려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고고록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겨드랑이 부분 맞죠?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옆선부터 소매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연결해 주고 이제 고고록까지 해주고 난 후에 자 요렇게 펼쳐보시면 겨드랑이 물지 않고 박음질 요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드롭셀더 티셔츠를 기본티 재봉 과정으로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몸판의 앞뒤판을 겉면끼리 포긴 상태에서 양쪽 어깨선은 먼저 박음질 후 오버록 해주시고요. 옆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기본티 재봉하실 때에는 그냥 옆선을 일자로 쭉 이어줬다면 지금 이렇게 드롭셀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옆선 부분은 자 여기 옆선의 중심 부분 있죠? 그러니까 소매가 만나는 중심점 그러니까 완성선 꼭지점 여기서 요렇게 사선으로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겉감끼리 포긴 상태에서 요렇게 지금 겉감끼리 지금 반 접어서 포개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쪽 부분 보시면 자 완성선에서 사선으로 지금 얘는 미리 이어놨어요. 요런 식으로 소매 양쪽 모두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봉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몸판의 옆선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 부분이 방향이 같아요. 여기 완성선 점 표시 있으면 사선으로 올려서 요렇게 내려준 거고 얘도 몸판 옆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성선 점 표시해놓은 부분에서 위로 사선으로 올리고 그리고 원래 재봉선대로 쭉 내려서 발금질을 해주시면 돼요. 몸판의 양쪽 어깨와 옆선 그리고 양쪽 소매 안쪽 인심까지 박음질 후 오보록 모두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안감쪽 모습이에요. 지금 겉감끼리 몸판과 소매 모두 겉감끼리 포개져 있는 상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안감쪽 모습이에요. 자 안쪽에서 보시면 자 소매쪽 잠깐 보여드리면 자 옆선이 지금 요런 식으로 사선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렇게 사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렇게 맞닿게 되게 되면서 이쪽에 씹히는 부분이 덜 생기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대충 요렇다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제 소매 부분만 겉감 쪽으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시고 자 몸판에 소매 암홀 부분에 이 뒤집어놓은 소매감을 쏙 넣어서 위쪽 어깨선부터 먼저 소매 중심과 위쪽 어깨쪽 중심과 그리고 몸판은 시접이 어깨 시접이 앞판에서 뒷판 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음식우점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겨드랑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로 박음질을 안하고 약간 사선으로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음질을 했을 때 이제 이 겨드랑이 부분이 씹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봉제를 한 건데 이렇게 봉제를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여기 완성선까지만 몸판에 위쪽까지만 박음질을 했다 치면 요기 요 사선 부분이 떠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터져있는 상태 요 터져있는 상태에서 소매감을 요렇게 넣어서 박음질 할 때는 박음질 하실 때 요 부분 정말 딱 맞게 하지 않거나 딱 맞게 하지 않거나 조금 덜 박음질을 내면 만약에 덜 박음질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살짝 구멍이 뚫려있을 상태일 거고요 근데 너무 딱 맞지 않고 약간 더 안쪽으로 되거나 하면 분명히 씹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선으로 박음질을 해주면서 박음질 후에 구멍도 안 생기고 그리고 씹히지도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사선으로 지금 봉제한 요 한 끗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몸판도 앞판에서 뒷판 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소매도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게끔 해서 그러면 살짝 한쪽으로 틀어지는 모양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박음질하고 나면은 어차피 완성선 부분만 서로 나중에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요쪽이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봉제 후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시접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상태로 해서 요 아몰 부분 쭉 동그랗게 봉제해 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암홀 재봉 후 오버로까지 해주시면 드롭숄더 티셔츠 옆선 겨드랑이 쪽 연결되는 부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정 참고하셔서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편하신 과정으로 드롭숄더 티셔츠 만드실 때 겨드랑이 씹히는 스트레스 없이 재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